이준석 반응은 참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준석 씨의 반응은 너희들이 할테면 해봐라 하기가 지금 할테면 해봐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겠죠 징계 심의를 앞둔 이준석은 손절이 웬만이냐 익절이지 이런 이야기를 손절은 주가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보유한 주식을 사들인 가격 이하에 팔아서 그냥 손을 끊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반면에 익절은 주식을 매수한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것을 말한다 본인은 손절매하는 것이 아니고 익절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가 올린 글을 놓고 대선과 지방선을 승리로 이끈 당대표를 내치는 것은 손절이 아니라 익절이라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어쨌든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참 사람들 사이에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이런 의의나 이런 부분을 잘 사용을 하죠 그런데 독자 가운데 이 내용을 보고 한 분이 이희근님이라고 글을 자주 올리시는 분이죠 이준석의 마지막 발악이 가간입니다 정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선택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법치를 되살리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주길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대부터 건품수수와 성접태를 포함한 수차례 향응을 받은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정거인멸까지 시도한 구체적 정황이 나오는데도 이를 퇴출시키지 않고 그냥 덮어둔다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정면으로 배신한 셈입니다 급박한 대선 정국에서 두 번이나 당을 가출해서 당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남녀를 갈라치더니 안철수와의 단일화까지 반대해서 윤석열 위기에 몰아내렀던 이준석이 이제는 자신의 추잡한 스캔들과 내부 총질로 새로운 정권의 출발부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썩어빠진 독초를 당장 제거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실망한 그런 국민들은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231명이 찬성하고 31명이 반대했습니다 틀린 말이 있습니까? 참 이익은님이 어느 칼룸리스트보다 더 시원한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존입니다 이준석 씨는 그 입을 좀 닥치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입으로 인해 망하고 말 것이란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192명이 찬성하고 27명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본래 사람이란 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천성대로 살다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현명하면 자기 천성을 다듬는 노력을 하겠지만 이준석 씨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떠들겠죠 다변에다가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부를 좀 잘한 것 빼고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0대 말까지 이렇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선거마다 다 패배했고 당 대표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건데 뭘 그렇게 그냥 자기 힘으로 한 게 뭐가 있냐 이야기죠 자기 힘으로 공부는 자기 힘으로 했겠지만 손훈석 님이 좀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이준석은 아마도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정신과 의사님 이준석 씨의 행태를 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명이 여러분들 찬성이고 2명이 반대인데 여러분들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저도 손훈석 님 말씀처럼 이 젊은 분이 좀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정신적으로 질환까지는 볼 수 없겠지만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준석 당 대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대충 잡히는 정세를 한번 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자아도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 같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성 인격장애 이걸 이제 뭐 NPD라고 Personality disorder라는 그런 표현을 써두고 자기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냥 그렇게 잘나지 않았는데 스스로를 엄청나게 잘난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 정세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첫째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 둘째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결려 셋째 지속적인 관심과 칭찬 갈망 넷째 자신은 특별하다고 느끼며 같은 레벨의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특권의식 다섯째 자신의 능력과 업적에 대한 과장된 감각 여섯째 비판에 매우 민감함의 인신공격으로 관주 일곱째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 여덟째 남들을 끊임없이 질투하며 남들을 자신을 부러워한다고 착각 아홉째 성금과 권력에 대한 집착 열째 알코올 흡영 등의 식혜 중독 열한번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자고 남탓 열두 번째 기다림을 힘들어함 열센째 타인의 약점을 찾아 비난하고 깎아내림 열넷째 성부욕이 강하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아도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양반 같다 이런 생각이 무슨 들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여기 자기애성 인격장애라는 것은 과도하게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 존경에 대한 과도한 요구 타인에 대한 공감개려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 것을 특징을 한다 그러니까 뭐 자기 아버질뻘 되는 사람들을 막 들이밀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논문을 보니까 일종의 과대 망상적 정세가 좀 있는 것 같다 망상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제시되어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미대입니다 꼭 누구하고 닮았네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제시되어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미대입니다 이거 보니까 뭐 제가 무슨 정신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이나 처방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쩜 이렇게 비싸냐 저도 젊은 날을 그 시절을 지내왔지만 자기를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오만이 어디서 생깁니까 나 참 이준석이 혼자의 힘으로 한 게 뭐가 있으니 물론 서울과학고등학교 들어간 것은 혼자의 힘으로 한 거고 그다음 하버드를 나온 것은 혼자의 힘으로 한 거죠 그러나 그건 공부할 때고 성부가 공부할 때가 1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를 떠나가지고 사회생활에서 이런 게 뭐가 있냐 이야기예요 사회생활에서 본인 힘으로 선거를 한번 제대로 이겼습니까 물론 당대표 선거이겠다 당대표 선거를 이준석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객관적인 그런 증거를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젊은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본인 스스로 그렇게 잘나가지고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그냥 치고 박고 뭡니까 그냥 온갖 정도의 폐약질 다 뿌리고 그냥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도배를 그냥 뭡니까 난도질을 하고 그냥 뭐 천하가 다 하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냥 발강을 하고 어떻게 된 거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볼 때는 약간 과대망상적 증세가 있지 않느냐 망상은 내용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되는데 그중에 피해망상과 과대망상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증세다 피해망상이 좀 심한 사람들은 피해의식보다 좀 높은 단계겠죠 그런 사람들은 참 교류하기가 힘들죠 과대망상이 된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잘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늘 이야기, 예를 들지만 속구리 비행기가 이제 언제 추락하느냐 근본이 없으면 속구리 비행기가 추락하잖아요 추락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구독자와 함께하십시오 구독자와 함께하십시오